문득 잠에서 깨었는데 창문 두드리는 바람에 잘 못 이루다가 생각한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숨이 턱에 차게 걸어도 나아가지 못해 헤매일 때에 고단한 등을 쓸어내리는 그 다정하고도 다정한 산다는 게 내게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버겁고 누구나 막막하다고 산다는 게 온전히 모진 곳은 아니라고 주급해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 이룰 때가 마땅히 올 거라고 그 든든하고 든든하기만 하 마땅히 올 거라고